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바뀌어도 계속 존속을 할 수 있고 소속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근로, 배당 등의 형식으로 대표자가 돈을 가져갈 때 소속세가 과세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은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서 순이익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과 동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공동사업을 할 경우 월세, 인테리어 비용, 업무를 분담할 수 있고 소득을 분배하여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배분, 병영 방식의 뜻이 맞지 않는 경우 심하게는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득 분배,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정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업은 엄밀히 현실이니까요. 이렇게 카페 창업 전 꼭 알아둬야 할 행정 절차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참고하시면 더 좋을 사업자 등록 후 업무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카드 단말기 구입 및 가맹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나왔다면 결제했을 카드 단말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카드 단말기는 무선, 휴대폰 연동 등 기능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쓰임에 맞게 구매하면 됩니다. 카드 단말기를 구입했다면 카드사별로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하는데 보통은 카드 단말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대행해서 해주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카드 등록입니다. 사업용 카드란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 용도로 사용하는 신용 혹은 체크카드를 의미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두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편리한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하는 카드의 회사마다 카드 사용 내용을 일일이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좀 번거로워질 수 있어서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은 홈텍스에서 등록이 가능한데요. 홈텍스, 로그인, 조회 발급,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부터 개인적으로 쓰던 카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가족 명의의 카드, 교통카드,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입니다. 사업용 계좌는 복식 부기의무자로 연매출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0.2%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개인 명의로 사용해오던 계좌 등록도 가능합니다. 등록은 마찬가지로 홈텍스에서 가능하고요. 홈텍스, 로그인, 신고 납부, 사업용 계좌 개설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4대 보험 성립신고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땐 공단에 4대 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죠. 4대 보험 성립신고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공단에 팩스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팩스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한 곳에서만 송부하면 모든 공단에 자동으로 성립신고가 되기 때문에 공단별로 팩스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써 행정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카페 창업이라는 것이 보기보다 되게 복잡한 일이죠. 행정 절차는 그저 시작일 뿐 이후에는 인테리어라든지 메뉴 구성, 운영 방식 등 더 많은 고민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 절차부터 잘 마무리하셔서 성공적인 창업을 커디터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추후 월간커피 내용을 기반으로 한 커피 토크는 부동산 계약 전 읽어봐야 할 알짜배기 지식에 대해 준비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커디터에 업로드 될 영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월간커피 1월호 카페 창업 스페셜 에디션은 과월호로 온라인 커피 플랫폼 더컵에서 구매가 가능하오니 더 다양한 콘텐츠가 궁금하다면 월간커피를 구매하시거나 정기구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이트 관련된 내용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